철사남의 유튜브를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철사남입니다. 오늘은 철사남의 구독자 100명 돌파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요. 짜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총 10개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뭐냐? 철사남의 구독자 100명 돌파를 위해 신경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를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철사남의 구독자 100명 이벤트를 위한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께 보이시나요? 100장의 스타벅스 카드입니다. 평소 철사남이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가 스타벅스여서 만원씩 들어있는 이 커피 카드를 100명 전원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기쁜 사람들은 소리질러! 호응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스타벅스 카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사남은 실제로 볼 수 있는 분들은 철사남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구독 인증샷을 보여주시면 그 즉시 이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철사남은 볼 수 없으나 철사남의 카톡을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그분들은 철사남과의 개인 토그를 통해서 구독 인증샷을 보여주시면 철사남이 확인 후에 이 카드 뒤에 있는 시리얼 번호를 입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철사남을 실제로 볼 수도 없고 카톡도 모른다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메일을 통해서 구독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철사남이 확인을 통해 이 카드에 시리얼 넘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를 그냥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드리냐? 절대 아니죠. 스타벅스에서 제공해 주신 이 커버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직접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완성! 하나 완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드디어 철사남의 이벤트 포장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제 양손에는 50개씩의 스타벅스 카드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철사남이 100명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분씩 한 분씩 감사의 인사를 전할텐데요. 혹시라도 나는 이런거 필요없다. 나는 철사남의 인생을 응원하고 철사남의 유튜브를 응원할 뿐이다. 라고 아름다운 나눔을 다시 해주실 분들은 철사남을 만나거나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지금 100분의 구독자분들이 더 넘었기 때문에 101번째 분, 102번째 분, 103번째 분으로 계속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사남의 유튜브를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철사남 100명을 넘어서 1000명, 2000명, 10만명, 10만명, 100만명 되는 그날까지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철사남의 인생과 철사남의 유튜브에 많은 홍보해주시고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철사남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